옛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할아버지의 에마, 경운계 시동이 걸립니다. 뒷좌석은 아내 갑돌씨의 전용석. 시내로 외출할 때나 콧바람 쐬고 싶을 때 이용하는 둘만의 자가용. 후부가 한 곳을 보며 달려온 50년. 남은 시간에는 시원한 바람만 불어오길 바랄 뿐이죠. 앞에서 이끄는 남편 리포터 송. 뒤에서 응원하는 아내 갑돌씨입니다. 농사에 필요한 비료 한 포대 사고. 걸음을 옮긴 곳은 화천 오일장. 침칬묵을 올리브가. 이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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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는 이런 곳을 구경하고 집에 있어봐요. 어디 갈 데는 없고 시장에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구경하고 있어요. 시장에 나와 이런 것도 사먹고 사람도 구경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너무 좋네 어렸을 때 먹을 때보다 맛이 좋아 어렸을 때 먹는 거보다 맛은 더 좋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람으로 나오니까 어디가 모르게 조금 좋아 아이고, 수고하네 매너 끓게 되는 거야? 네 언니가 또 추천장에 하시나 거기는 호떡 한 입에 행복해하는 아내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남편 갑돌 씨와 리포터 송이입니다 잠자리가 안 좋네 잠자리 한 마리 잡으려다 아깝게 놓친 갑돌 씨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데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는데 아, 잠자리 잡았다 아, 잠자리 잡았다 아, 이쁘다 아, 이쁘다 멋있다 아휴 우리 아저씨 놀 이렇게 해야지 안 들었지 해야지 이제 일어나서 기회만 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부부 장난기 많은 모습은 서로가 질세라 꼭 닮았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장난 한 번 쳐보기도 전에 아, 이쁘다 아이고, 이리 나섰네 아니, 아니 내가 이걸 하기로 잠자리 놀지키려고 그랬는데 뭘? 놀지키려고 나, 더워 나, 나서 해야지 나, 순다 날라 날라 날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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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 잘 주무셨어요? 저긴 누굴 자 아니, 주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비교차 헤이 까뜨리 여기 비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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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교차 잘 해놨지 아유, 시원해 아유 아유, 좋다 갑돌씨 아이디어로 탄생한 물베개를 베야 낮잠 자세가 제대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오네 아유, 깨우지 말아요 갑돌이 예? 내가 노래 한 번 대해줄게 예, 무슨 노래 하려고 아유, 들어봐 갑돌이 아, 왜 햇빛 내 이름을 불러? 갓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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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터송의 애창곡 갓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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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들려오는 한 부부는 행복한 꿈을 꾸는 중이랍니다 이른에 찾은 새로운 꿈 리포터 가장 든든한 응원자는 아내 갓돌씨입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리포터송 그리고 꽁짝 한 번 잘 맞는 아내 갓돌씨 서로를 웃게 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